어? 무적위? 아이 진짜 장작 꼬라지하고는... 맞긴 해? 에휴... 급여핀이네... 어이... 공중이라... 와봐 그걸... 죽고 오... 가빈... 거기서 다 있어... 죽어 임마... 와 방금 개허졌다 진짜... 와 방금 연기 뭐냐 우리... 나도 좀 기다리고 있었어... 뉴턴 썼겠지 하고 믿음과 신뢰로 기다리고 있었어 심지어 그게 그냥 했던게 아니라 루이스는 잡기하다가 뉴턴 맞아 가지고 니가 강제기상이 됐어 와봐 공중이를 벌었다 그레마자 맞았다 맞다 잡기하면 돼서는 거 맞을 거냐 다 씻개 riden 범을 왜 쏘냐? 잠깐만 나 지를 났잖아 와 잠깐만 잠깐만 와 이거 방금 나 지를 진짜 와 진짜 가탈피인데 나이스 그거 뭐야 너 진짜냐? 야 여기 어디야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잠깐만 잠깐만 올라가면 어딨어 클레어가 죽으라면 아이 감타하지 말고 툭창할걸 아우 그지 캐릭터 진짜 아이 내 바이버 왜 안 맞아 고고마 이씨 뭐야 너 왜 고개나와 고고마 고고마 아 잠깐만 잠깐만 나 여기서 오는 거 에바잎 잠깐만 나 살짝 렉 먹었어 그때 아 뭐 죽어 인마? 어? 뭐 인마 아이고 난 아이고 난 아이고 깜짝 깨자 죽었대요 고맙구나 날아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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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흐흐흥 이씨 씨 이게 바람이여? 아이고 명 그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